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게 그러니까 찐사랑이다 라고 읽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랑이라 쓰고 돈이다 라고 읽어야 되는 건지 살짝 혼미한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럼 봅시다. 제목 이제 때가 돼서 결혼하자고 했더니 돈을 무려 5억씩이나 가져오라는 양친 아니 오빠 지금 나랑 장난해? 나에 대한 사랑이 벌써 다 식은 거냐고? 원제 결혼 이야기 하니까 집값의 반을 원하는 남친 제목 그대로예요. 제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는데 남친이 집값의 반을 가져오라 하더라고요. 아니 더 정확히는 반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액수가 문제인데요. 하 이걸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보시고 조언 좀 해주세요. 아 그리고 제목이 좀 자극적인 것 같은데 이건 죄송합니다. 부디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30초반 남친은 2살 더 연상입니다. 2년 넘게 만났고요. 저는 뭐 한 4년쯤에 결혼을 원하고 있는 건데 솔직히 남친은 그렇게까지 결혼이 급하진 않지만 여친은 제가 나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이런 말을 하니까 뭐랄까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때가 됐다 싶어가지고 바로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친이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하긴 하겠지만 그 대신 집값의 반을 네가 대라. 이러더라고요. 자기 부모님하고도 이미 다 상의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반을 가지고 오면 그 외에 나머지 식장, 혼수, 예물 등등 그 외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알아서 준비를 하겠대요. 그래요. 이게 언뜻 보기에 남친의 배려가 있는 걸로 보이겠죠. 아니 실제로도 그런 게 맞겠죠.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친이 말하는 그 아파트들이 하나같이 비싼 브랜드 아니면 좋은 위치, 예를 들면 강남 같은 곳 여기에 있는 아파트들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 되게 비싼 아파트들 말이에요. 참고로 저는요. 1억 정도를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고 뭐 부모님 쭉쭉 땡기면 최대한 2억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 10억이 훌쩍 넘는 아파트의 반을 대라니 최소 5억이잖아. 너무 황당하고 난감해 이 순간 진짜 표정관리도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현금으로 5억을 준비하는 건 쉽지가 않아. 말이 되냐고. 이렇게 말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결혼자금, 또 부모님 도움 등등등 이 모든 걸 솔직하게 다 오픈하면서 봐라. 내가 지금 이런데 현실적으로 5억이라니 그건 불가능해요. 오빠. 이랬더니 남친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뭐 그렇다고 했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 뭐 결혼이라는 게 그렇잖아. 집안들끼리 조율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등등등.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 결론은 이거예요. 앞으로 1년 정도 서로 결혼 준비를 더 해보자. 또 저희 부모님한테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을 거다. 재정적으로 더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아니 그걸 본인이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막 말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오빠. 오빠가 말하는 그 아파트들 하나같이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 우리 그러지 말고 결혼자금 적정선을 한번 찾아보자. 나는 빌라도 괜찮거든. 빌라에서 사는 건 어때? 라고 물었을 때 돌아오는 답변이 이래요. 아니 나는 늘 여유로운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결혼 역시 남보다 풍족하고 여유롭게 시작하고 싶다. 어렵게 시작하는 건 나하고 맞지가 않아. 이라는데. 비록 우리가 싸운 건 아니에요. 싸운 건 아닌데 너무 확고해서 그런지 더 이상 뭐 아무 대화 진척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집에 왔어요.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그리고 너무 속상해서 아까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엄마가 한숨을 푹 쉬면서 아이고 꽁꽁아 미안한데 그 오후까지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니 그런 건 그냥 있는 사람이 더 하는 거고 또 그 전에 웬만하면 형편에 맞게 서로 조율하고 그러는 거지. 뭘 그렇게 반뚝 잘라가지고 돈을 대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러면서 오히려 저보다 더 속상해하더니 그냥 여기서 끝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친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지금까지 서로가 잘 맞춰왔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혼 생각을 했던 건데 엄마 말처럼 현실적으로 이거 정말 타협 불가능한 걸까요? 아니 저도 사실 엄마랑 이 얘기를 하면서 저 스스로 그래 여기서 헤어져야 하는 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하지만 도대체 이걸 뭐라고 말을 해야 돼? 그리고 정말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 지금 머릿속이 너무 하얘져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제발 조언 좀 해주세요. 나 지금 너무 허탈하고 속상하고 힘들어요. 댓글이 반 쓴이랑 결혼할 생각이 없으니까 일부러 저러는 거잖아요. 보니까 연애는 신나게 즐기고 결혼은 쓴이 말고 지처럼 있는 집 딸내미라 할 것 같네요. 댓글 아 이거 일부러 돌려 깐 거였구나. 아이씨 나 혼자 바보처럼 세상 진지했네. 2번 글쎄 내가 봤을 때 이 쓴이 절대 포기 못한다. 왜? 이 위기만 잘 남기면 강남 사모님 되는 거거든. 2번 아직 모르겠어요. 남친은 쓴이와 결혼 생각 같은 거 없어요. 정말 사랑하고 쓴이와 반드시 꼭 결혼을 하고 싶었으면 애초에 이런 되지도 않은 조건 따위 들이밀지도 않았겠죠. 쓴이 남친 되게 여우인 게 나쁜 놈 소리는 듣기 싫다 이거고 또 결혼도 하기 싫고 합의점 찾을 생각은 더더욱 없는 거고 아우 쓴이 그냥 연애만 계속하든지 아니면 이참에 헤어지든지 하세요. 결혼은 물건 너 같다고? 3번 야 이 쓴이 진짜 답답하고 눈치가 하나도 없네. 그냥 너는 아니다 이거 아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결혼한다고 현금 5억을 누가 들고 가냐? 말이 돼? 4번 만약 쓴이와 결혼이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한 상황이라면 절대 저렇게 나오지 않아요. 차라리 5억짜리 집을 일단 장만하고 결혼해서 함께 살고 돈 더 잘 모아가지고 지가 나라는 그 10억짜리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자 이런 소리를 하겠죠. 5번 남자가 좀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반드시 결혼이라는 걸 해가지고 발목 잡고 싶어 안달 나버렸는데 남자가 안 받아주네. 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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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이거 옆에 있는 우리 남편한테 읽어줬는데요. 처음엔 그 남자 새끼 그 나쁜 놈이네. 여자랑 연애만 하고 결혼은 비즈니스다. 딱 이렇게 생각하는 놈이요. 양아치 새끼구만? 이렇게 말을 하더니 나중에 쓴이 부모님한테 얘기한 거랑 쓴이가 남친을 너무 좋아한다 이 부분까지 읽어주니까 아니네. 여자가 남자 돈 때문에 만나는 거네. 남자가 능력도 좋고 집도 훨씬 더 잘 살고 하니까 남자한테 빌붙으려고 하는 거요?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사랑하는 건 본인 경우뿐이네요. 내 댓글 마지막 문장 뭐야? 넌 신운이야? 아니면 은근히 매기면서 자랑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2번 그러니까 이 아줌마는 저거 남편한테 몸만 들이댄 취집쟁이 아줌마다 이거구만? 7번 뭐 사랑 나는 쓴이가 왜 이렇게까지 남친과의 결혼이 하고 싶은 건지 바로 알 것 같은데 솔직히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 말해보세요. 남친이 있는 집 있는 집 자식이라 더 놓치기 싫은 거잖아. 그런데 남친은 쓴이 말고 어느 정도 재력이 맞는 집안의 딸님이랑 결혼이 하고 싶은 거고 그래요. 현명한 거죠. 여담이지만 내가 우리 집보다 좀 많이 처진 집안의 남자랑 결혼을 했었거든? 그런데 처음에 사랑하는 그 감정 2년도 안 가더라.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상대방 재력이 최소한 50 아니 60% 정도는 있어야 결혼 생활이라는 것도 무난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알겠어? 8번 야 니네 엄마 말하는 것도 진짜 웃긴다. 뭐 있는 집이 더 해라고? 아니 뭐 돈 맡겨놨냐? 왜 있는 집이 더 부담을 해야 돼? 남들 놀 때 잘 때 열심히 노력한 결과인데 이걸 마치 당연하다는 듯 내 돈인 것처럼 말을 참 쉽게 하네. 쓴이 엄마도 도둑념신보인 거 알죠? 9번 솔직히 상대를 사랑한다면 좀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닌가? 아예 몸만 가겠다는 것도 아닌데 남자가 너무 쪼잔한 것 같아요. 10번 저도 다른 분들 의견에 한 표 든집니다. 쓴이를 사랑해서 같이 죄송합니다. 쓴이를 사랑해서 같이 살고 싶었으면 저런 소리 절대 안 하죠. 쓴이 형편을 알고 결혼을 미루거나 안 하려고 일부러 저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대젝글 아니 뭐 사랑하면 남자가 돈 더 많이 내야 된다고 법이라 정해졌어? 뭐야 이게? 2번 아니 여기 평소 결혼은 현실이라고 말하던 것 아닌가? 남자가 집값의 절반 5억에 예물, 혼수, 결혼비용 등등등 모든 걸 다 대해주겠다고 하는데 겨우 이것도 못 맞춰주는 여자랑 결혼을 왜 합니까? 우욱이 거둬로 있네 진짜 11번 아무리 그래도 쓴이 어머니 말씀처럼 있는 사람이 더 보태거나 아니면 집을 마련해오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남녀를 떠나서 말이죠 있는 사람이 그리고 솔직히 2억 정도 가져가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너무한다 11번 사랑하면 빌라로 맞춰야 한다는 것들 진짜 어처구니 없네 그래 니들이야 평생 구질구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 게 쉽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런 곳에서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빌라에 들어가서 사는 게 그게 말처럼 쉬울 것 같냐? 결혼은 현실이라며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는 왜 사랑탈행을 해? 역시 이 거지 같은 것들 이중성을 알아줘야 된다니까? 12번 아니 나도 여잔데 여기 댓글들 정말 공감을 못하겠네 여자들도 사랑만 갖고 남자랑 결혼 결심 안 하잖아요 남자가 등을 처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무조건 지금 당장 맞추려는 것도 아니고 아직 1년이나 시간 두고 같이 풀어가자라고 했다며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남자가 사랑이 있네 없네 여우네 어쩌네 저쩌네 이딴 소리를 왜 하는 거야? 뭐 여자가 결혼하자 하면 무조건 오케이 했어야 된다 이거야 뭐야? 그냥 이건 남자 가치관인 거고 이게 싫으면 쓰니가 헤어지고 손절해버리면 그만인 건데 야 여기 진짜 무섭다 진정으로 여권 신장이 하고 싶으면 남자가 진짜 사랑하면 어쩐다니 결혼을 해야 된다니 간슬기를 다 빼준다니 여전다니 이런 미친 생각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남자와 여자는 말이죠 누가 누구한테 사랑을 받고 살아야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각자의 방식이 있는 동등한 인격체라고 왜 이걸 몰라? 야 대랫글 와 님아 사랑합니다 저랑 결혼해 주세요 제발 뭐 그렇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어 그 정말 지금까지 야 바본가 봐요 인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까 우리 구독자 중 한 분이 얘기를 해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고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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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있죠 이거를 제가 지금까지 그 단어가 나오면 고라니질로 발음을 했나 봐요 아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알레르기를 알르레기라고 발음한 거랑 똑같은 건데 이 자리에 빌어 고백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떡띠 하겠습니다 아 쪽팔려 응 고마워요 고맙t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